키옴둥이 치염둥이들 이쁜이들 기물파손 하지마라 레오야 그거 기물파손이다 청구서 날린다 어디갔냐고 소리도 안 지르고 여기 오니까 음 집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니 그런 거니 에 공사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조금만 정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배성공사 했구요 이곳저곳 이제 운동장에 조명 달고 주차장에 조명 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시험시험 하겠습니다 찬이가 많이 도와줘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깨지 찬이야 오 쟤가 뭘 도와드린게 너 옆에서 응원했잖아 애교 부리면서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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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